태풍 한롱이 다행히 제주를 비껴서 일본 열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태풍 반경이 워낙 커서 제주에도 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한롱이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쪽 먼바다는 밤 1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로 대치되겠고요. 주말인 내일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태풍 한롱은 일본 규수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진출하겠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가 피서객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지역의 기온 22도 내외 낮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낮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낮부터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남부지역은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겠는데요. 안덕은 낮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동부지역의 아침기온 23도 낮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산간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섬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는 내일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주에는 여늘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